안녕하세요 아이콘의 성인이 된 막내입니다 안녕하세요 98년생 17살 정찬우입니다 혈액형은 A형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고요 드라마 꼭 보다 남자에서 부륜표 아역 했었고요 카인과 아벨이라는 드라마도 찍고 상속자들에서 또 이민호 선배님의 아역으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콘서트가 빅뱅형 콘서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저기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항상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의 아역이